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스님들 건강 잘 챙기시구요 혹시 우리가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셀프 모니터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우리가 8월 4일부터 지금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지금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이 역할 중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어떤 교사의 역할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이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분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달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관련된 이런 어떤 보육과정 운영을 우리 스님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보육과정 운영이 잘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교사용이 있고 또 우리가 원장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용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면 되고요 우리 원장님은 또 우리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육과정을 위한 교사용 셀프 모니터링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모니터링이랑은 우리가 보육교사가 보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그런 문항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웹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문항을 읽어보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셀프 모니터링을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실천을 시도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셀프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어떤 유능감이라든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셀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내 스스로가 나를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셀프 모니터링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우리가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직접 시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모니터링의 교사용 교사용 우리가 셀프 모니터링에는 7개의 번주가 있습니다 7개의 범주와 28개의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순서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각 문항에 응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7개의 범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유아 사이에 소통을 존중하는지 또 나는 놀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놀이자료와 공간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영유아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을 나는 지원하고 있는지 보육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7개의 범주가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자가진단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문항을 살펴보고 여기에 자가진단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7개의 범주를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개 정도의 하위 범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모니터링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셀프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보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의 평가를 준비를 하면서 이 셀프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사항의 내용이라든가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동료 교사들과 또 보육과정 운영과 또 영유아 상호작용 시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실천사항을 관심 실천사항으로 저장하면 좋을까요? 어떤 실천사항을 우리가 관심 실천사항으로 저장하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 셀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진단 체크한 거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거나 또는 실제 우리가 보육과정 운영 시 내가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답하기가 굉장히 모호했던 그런 어떤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관심 실천사항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저장한 관심 실천사항은 우리가 결과 조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프 모니터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사항을 관심 실천사항으로 저장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 답을 드렸고요 이 셀프 모니터링은 어리지 평가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셀프 모니터링은 어리지 평가 영역 중에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바로 1영역입니다 그래서 셀프 모니터링은 1영역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로서 셀프 모니터링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육과정의 지표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평가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 정도 우리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평가를 준비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도 우리가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적 사고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셀프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적극 권하고 싶고요 교사용 셀프 모니터링의 구성은 우리가 7개의 범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그 다음에 영유아 사이의 소통,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과 기록을 통한 배움, 놀이 지원,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또 놀이자료와 공간 지원, 그 다음에 보육계획 수립 이렇게 우리가 7개의 범주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인정을 하는지 또 민감하고 주의 깊게 내가 대하는지 또 우리가 영유아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지 기다리는지, 격려하는지, 또 풍부한 감성을 우리가 공감하는지 또 영유아의 말이라든가 행동, 또 우리가 생각 등을 우리 선생님들이 인정하는지 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차별하지 않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권리존중 보육에 횡령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 사이의 소통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지 또 또래간의 놀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하는지 또 스스로 아이들이 약속과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선생님이 격려하는지 또 다툼이라든가 문제를 또래간이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지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또 놀이 지원에 있어서는 놀이에 우리가 보면 아이들의 자유로움 우리가 놀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지 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지하는지 또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지 영유아의 놀이와 즐겁게 참여하는지 놀이와 연계되는 활동을 선생님이 지원하는지 또 놀이자료와 공간 지원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놀이자료를 지원하는지 교실 공간 구성을 하는지 또 관찰과 기록을 통한 배움에 의해서는 선생님이 영유아의 놀이 관찰과 보육일지를 기록하는지 또 영유아의 배움을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이해하는지 또 보육일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어떤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즐겁게 먹도록 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지 이렇게 지금 범죄가 있고요 또 보육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4차 어리지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사항이라든가 목적, 목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보육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라든가 놀이를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사형 셀프 모니터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원장용 셀프 모니터링은 표준보육과정을 원장님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또 지역사회 소통하는지 또 원장님이 교사들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셀프 모니터링은 우리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지금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7개 범죄에 28개 하위 범죄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용은 3개의 범죄와 18개 하위 범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교사용 셀프 모니터링 원장님은 원장용 셀프 모니터링을 한번 꼭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가면 이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보육진흥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보육진흥원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요 사업이 있죠 주요 사업을 누르면 바로 어린이집 셀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셀프 모니터링 한번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셀프 모니터링에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맨 밑에 보면 셀프 모니터링 바로 가게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볼게요 그래서 눌러보면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셀프 모니터링 그러면 교사용이 있고 우리가 원장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교사용으로 들어가면 7개의 지금 하이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고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그인 꼭 해야 되고요 가입이 되어 있겠죠 저는 이미 로그인 돼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시 뜹니다 이 중에서 다시 고을 하면 범주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놀이자료와 공간지원, 일상생활 지원 다 있습니다 제가 보육계획 수립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진행하기를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진행하기 눌러봤더니 보육계획 수립, 인간상, 목적, 목표와 연계해서 우리가 보육계획을 수립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나옵니다 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한 5개의 인간상을 알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주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랑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다 나는 우리반 영유아가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항상 그렇다 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5개의 인간상이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 누르시면 되겠죠 나는 영유아가 일상과 놀이에서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배움임을 안다 그렇다라고 누르시면 되겠죠 나는 우리반 영유아가 1년 동안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나는 항상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답변이 나옵니다 셀프몬 선생님은 인간상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연계해서 보육계획 수립하기를 충분히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은 보육실천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다시 제가 추가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추가 진행을 밑에 영유아의 흥유아 요구 놀이에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기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좀 못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영유아 이거를 제가 지금 대체로 그렇다 그냥 여기 그냥 다 눌러볼게요 다 눌러보고 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이렇게 못한다라고 답변했을 때 또 우리가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셀프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거 지금 다 못한다라고 지금 됐어요 제가 이건 정확히 체크 안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제출하기를 눌렀더니 답변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보육계획의 영유아 흥미 요구를 반영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놀이 활동을 포함한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육계획은 영유아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에 보육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영유아의 흥미 관심 의견에 따라서 보육계획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상을 보라고도 나와 있어요 TV 우리가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팁 이거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또 실천해 보세요 놀이 자료를 제공하고 공간 구성을 하고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셀프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한 게 지금 우리가 보육계획 수립 이렇게 첫 번째는 표준 보육과정 인간상 목적 목표 연계해서 계획 수립했는지 제가 다 항상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잘한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놀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팁까지 주고 제대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셀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만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이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데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셀프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가 우리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교사들을 지원하기는 지원하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이렇게 셀프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떨까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진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원장님들도 내가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셀프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마 앞으로 우리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 앞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라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셀프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주 더운 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